오늘은 이스탄불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인터밀란의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있습니다. 주중에 조박 곽 선생 편집을 다 끝내 놓고 주말에 이스탄불에 잠깐 왔어요. 이스탄불 도시 자체가 전부 지금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실 어젯밤에도 여기서 엄청나게 술판 벌어지고 막 그래서 지금 일단 어디라도 셔츠를 좀 사야 될 것 같아서 맨체스터 시티 셔츠를 사러 여기 있다. 푸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푸빌 셔츠? 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두 엑스트라. 두 엑스트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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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이. 아니. 중국인가요? 아니. 어디서? 한국인가요. 한국인가요? 아니. 한국인이 모르겠네. 네. 네. stechen. 네. 여기가 한국의 명동같은 탁심 광장거리인데요. 탁심거리 끝에 저렇게 지금 챔피언스리그 우승컵 빅이어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엄청난 축제네요. 이게 결승전에 진출한 두 팀하고 개최국까지 세계나라 사람들이 죄다 모여가지고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와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도 아시안 챔피언스리그 이 기사는 big龙 넘어가복 sieere 너희가 아름다운는? 네네 대분들도. 저는 아 ¿由ack 마당에서IX 살기ossible냐 음... 한국? 한국? 네? 네. 저는 체날로 인해. 아니, 한국. 응? 한국? 네. 바이바이. 세티! 네. 바이바이. 와... 알타트레크 올림픽 스타디움입니다. 너무 더웠고 햇빛이 비췄습니다 지금. 와... 와... 대단합니다. Is it closed? 아, it's the front. When is it closed? This is for the front. 6th. 6th? Yeah. Okay. What can I do in this area? The other place? I think there are the front zones, but I don't know when do they open. Maybe ask one of the stewardess. 지금이 3시 40분입니다. 땡볕이거든요. 그늘 하나도 없는데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시티팬들이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좀 구경이나 하다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와, 무슨... 유럽 음악 숙제 가는 길 같아요, 지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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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핵인싸들 가는 데 같은데? 와... 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줄이 장난 아닌데?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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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나 했더니 팬존에 다 있었어요. 사람... 저기... 최소 2만 명. 이 분 나왔어요. 이 분도 입장. 이렇게 사진 찍는데도 있고 마실 거 이렇게 있습니다 라운지가 총 4개 여기 이스탄불 레스토랑이 있는데 전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I see your ticket please? Welcome Thank you Thank you Have fun Buffet Wow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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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독특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좋네요 사실 표값이 뭐 상당하거든요 근데 그 돈을 내고 올만하다 오 야 이 생선 대신 맛이네 토마토에서 약간 김치찌개맛 나는데 밥을 먹고 나서 바로 경기장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축구 경기 하나인데 이렇게 엄청난 축제가 됩니다 와 제가 어릴때 축구를 배우고 축구 심판을 하고 지도자 자격을 거치면서 와 지금 너무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와 아주 명당이네요 경기가 한눈에 다 보이네요 으까보는 이 생선 대신에 이 생선 대신에 이 생선 대신에 이 생선 대신에 오렌지 아 octavre 오렌지 아홉 오잉 오렌지 아홉 오렌지 아홉 뭐야. 여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